감사함을 발견한 만큼 행복해지고 또 표현한 만큼 성취와 행복을 가져온다 오방으로 행복한 가정과 직장을 살리는 오방 행가리 소통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직장, 가정, 사회에서 필요한 소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오방 5분 미소 명상, 안부 전화하기, 편지 쓰기, 나누고 베풀기 등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행복하게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한 5가지 삶의 소통 방식과 지혜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